유일무이하고 싶은 그게 정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없이 자꾸 생각나는 발칙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독되고 생각나고 강렬하고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에 비유하다가 갑자기 10cm를 되게 매운 그런 매운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라면 얘기했었어요 엄청 비싸거나 대학이 어렵지도 않은 근데 되게 맵고 맛있어서 되게 강렬하고 기억도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자꾸 생각나는 발칙함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률이 무슨 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보니까 학생 팬들 먹고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실감하는 게 있어요 어 그 열심히 하니까 그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들 린 없어 그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있어 그게 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저것도 아닌 이유라 갑자기 내가 궁금할 수 있지 예를 들게 그럼 봐봐 방에 무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 해가 너무 빨리 떠 너는 잠들 수 없어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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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릿속에 뭐가 그리 많지 그 머릿속에 뭐가 그리 많지 삐지고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 더워서 나는 어제보다 더 네가 생각나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내 뭘 거울이 불쌍하게 보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더라도 한 번은 내가 걱정될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나도 방에 무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니 Do you think of me? 너를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아침부터 밤까지 내 머릿속 가득한 목소리에 그 얼굴 위에 옆에 든 너처럼 네 마음을 내 맘처럼 만들 수 없는 거 아는 건 졸라 불러지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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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잠들 수 없고 아직 무기가 있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Do you think of me? 나는 할 것도 없고 밤은 길고 외로워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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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of 일상의 그 친구를 일상의 여행이